오늘도 맑은 하늘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현재 대기상층으로 찬 공기가 머물고 있는데요. 낮 동안 햇볕에 의해 기온이 오르면서 대기불안정으로 소나기 구름이 발달하는 곳이 있겠습니다. 5회에서 60mm가량이 예상되는데요. 오늘 낮 한때 제주 북부와 서부, 산지를 중심으로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지대가 높은 중산간 지역에는 시간당 30mm 내외로 짧은 시간 동안 비가 강하게 올 가능성이 있겠는데요. 계곡이나 하천에서는 갑작스러운 비로 물이 불어날 수 있겠으니 유의하시고요. 중산간에는 안개도 짙게 끼겠습니다. 아침 출근길 선선합니다. 북부지역 23도, 서부와 남부지역 22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낮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도서지역도 맑겠고요. 서쪽 도서지역인 비양도에서는 낮 한때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바다에도 비가 가끔 내리겠고요. 제주도 동부 앞바다와 제주도 남쪽 바깥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주말부터는 다시 비가 내리겠는데요. 현재 일본에 위치한 정차전선이 주말쯤 다시 서쪽으로 이동하면서 주말에 제주를 포함한 전국에 많은 비가 올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대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